이거 뭐에요? 엄마가 그렸어요? 응 응 이래야! 이래야! 너무 잘 그렸어! 다 썼다! 돌려봐! 나 왔다! 이거 볼까요? 이건 뭐에요? 이건 뭐에요? 네 이랬어요 꽃같이 생겼네 이거 누구야? 응 치카이 치카하는거야? 응 치카하는거야? 치카하는거에요 응 응 똥 똥? 똥? 똥이에요? 응 응 응 응 응 응 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